네, 시간 잘 갑니다. 수요일입니다. 파이코인 대문 바뀌었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인포그래픽이에요. 대충 감은 잡았는데 인포그래픽 근데 인포그래픽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아트 페스티벌을 강조해서 제가 중요한 점을 놓쳤는데 인포메이션하고 그래픽하고 합치는 건가 보다. 아 근데 그 인포그래픽이 이게 경영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최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저도 저희 집 아이한테 코딩 배워라 코딩 배워라 그랬는데 그런 이제 어떤 기계를 다루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아이들이 약간 이제 이과 쪽 기질이 가진 애들이 있고 문과 쪽 기질을 가진 애들이 있잖아요. 이과 쪽 기질을 가진 애들은 코딩 배우는 게 좋죠. 그렇지만 문과 쪽 기질을 가진 애들은 인포그래픽을 배우는 거죠. 아 이거 인포그래픽 그래서 이게 파이코인이 파이코인이 처음부터 파이오니어들을 암호화폐가 뭔지 그 다음에 생태계가 뭔지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더니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구나. 이렇다 그러면은 이게 파이에서 이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험은 이제 카운터 인투이티브 같은 것도 얘네들한테 배웠지만 야 이런 것까지 얘네들이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인포그래픽 찾아보니까 이제 뭐 위대한 아이디어에 이렇게 탁 불이 들어오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아 이게 nft 웹 3.0 하면서 이런 쪽으로 교육이 굉장히 많겠다. 앞으로 젊은 애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겠다. 오픈메인넷 가면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 코딩 배우는 것보다 인포그래픽 배우는 게 더 훨씬 짧은 시간에 뭔가 하기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그냥 뭐 10대, 10살 정도 된 아이들도 얼마든지 파이네트워크에 앞으로 근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뭐 교육이 어쩌구저쩌구 했더니 우리는 또 교육그룹은 약간의 또 노이로자가 있잖아요. 젊은이들 어서와라 이런 것도 가르친다. 이 사람들의 경영 철학이 정말 이제 오픈메인넷에 가면은 엄청나게 참 이런 것도 하는구나. 너무 고맙다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교육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게 대문에 바뀐 거잖아요. 레귤러 아트 페스티벌. 저는 그냥 아트 페스티벌로 했는데 야 이거를 인포그래픽 아바우트 파이. 파이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하면서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8월 달에 이 아트 페스티벌 하는 주요 목적은 파이오니어들이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파이오니어들을 교육시켜주는 걸 돕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사 양성, 영어 선생 양성, 인포그래픽 선생 양성이에요. 뭐 국민교육헌장 같은 것도 없이 국민교육헌장에서도 우리 옛날에 전 국민을 교육자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원이 없는 나라였으니까. 마음도 그때 그랬는데 지금 모든 파이오니어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에요. 인포그래픽이.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인포그래픽이 그러니까 제가 뭐 암호화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코인을 사고 파는 타이밍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포그래픽을 다른 파이오니어들에게 가르쳐서 본격적인 웹 3.0 시대로 가자 라는 엄청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지금 8월달 아트 페스티벌이더라구요. 이게 지금 Educate Others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정말로 대단한 발상의 전환, 3.0을 앞둔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인포그래픽을 봤어요. 인포그래픽을 봤더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포그래픽이 뭐냐. 뭐냐면요. 인포그래픽이 Information Graphic.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빠르고 분명하게 어떤 정보, 자료, 지식을 시각적으로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문 앞에 새끼줄에 고추가 걸려있으면 아 아들 낳았구나. 거기에 이제 수시 걸려있으면 아 딸났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어떤 걸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를,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정보를 상대방이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강의를 듣고서도 맥락을 잡기가 참 어렵고 글을 접하고서도 맥락을 잡기가 잘 어렵죠. 그래서 이 상징물을 많이 사용하죠. 상징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선동할 때도 많이 쓰고 뭘 탁 떠올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라는 거를 뭐 하나 내고 또 뭐 예전에는 새마을운동 그러면 새마을이라는 뭐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떤 정보를 탁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정보를 구체적이고 표면적이고 실용적으로 전달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그림이나 사진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그래서 이걸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올려갖고 3.0으로 이익을 나누는 것 근데 이것 가르쳐준 이거를 가르칠 수 있게끔 그래서 복잡하고 빠른 정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기호도 되고 어떤 그림도 되고 어떤 문서도 되고 차트도 되고 어떤 다이어그램도 좋고 흐름도도 좋고 로고도 좋고 달력도 좋고 일러스트레이션도 좋고 이런 게 전부 다 인포그래픽이라는 거죠. 척 보면 알게 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준다는 이거를 배워서 다른 파이어너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이걸 자기가 배워서 자기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뭐 이상한 어디 다단계 누구한테 걸렸나 대도 않는 무료 코인 채굴한다고 별 이상한 거 하는 거 같더니 저 할머니가 KYC도 알고 인포그래픽도 알고 나한테 인포그래픽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영어로 되는데 제가 일부러 번역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복잡한 복잡한 데이터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눈으로 어떤 이야기 구성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개를 쉽게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좋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경영학에서 이거 쓰는 거 인포그래픽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어디에 쓰면 좋은가요? 교육적인 목적 그 다음에 사람들의 뭐 이렇게 가령 요즘은 옛날엔 수탁 그러면 토트넘 가려면 토트넘 하스퍼 같으면 수탁이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해태 타이거스 뭐 삼성 라이온즈 어떤 심볼을 많이 쓰잖아요 올림픽 같은 거 하면 로고가 있잖아요 서울 올림픽 같으면 뭐 호랑이 뭐 이런 게 평창 올림픽 같으면 곰 그게 전부 인포그래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케팅이나 어떤 광고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숫자로 골치 아프게 돼 있는 것 같고 시각적으로 색깔로 하고 우리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감탄하는 도로가 왜 우리가 도로에서 우회전 할 때 미리 빠져도 안 되고 이게 톨게이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는 초록색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분홍색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저기 뭐야 제천으로 가려면 초록색을 따라가고 원주로 가려면 빨간색을 따라가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쉽게 이런 거를 알아듣기 그래서 제가 이건 야 이거 청띠어팡 여사가 맹자 할아버지처럼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네 이제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참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아 이게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인포그래픽이 요즘 경영학의 핫템하고 각 기업체들이나 각 그 광고나 마케팅이나 뭐 방송이건 뭐건 굉장히 이게 영역이 넓은 거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앞으로 자기 리퍼럴 그룹을 만들고 할 때 우리가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갈 때 이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이의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라는 거죠 어 이거는 청 이런 비즈니스는요 이런 이런 비즈니스는 이건 누가 나와 누가 와서 돕더라도 돕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 정말로 좋은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 코딩 배우라고 그러면 저도 코딩 배우라고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뭐를 배워서 하기는 참 어려운데 인포그래픽은 배워야죠 이런 엄청난 내용이더라구요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이런게 다 바탕이 돼갖고 1000불 3000불 가는거죠 이런게 없이 가겠어요 이런게 있으면 동귀신 없이도 가는데 이런게 없으면 동귀신이 붙기를 뭐 기다릴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게 있으면 야 정말 FM대로 가는구나 싶은거죠 감사합니다